네! 유튜브 승인과정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일상과 직장 사업이 바쁘셔가지고 감히 엄지도 못내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저희 대상우TV에서는 그런 분들 위해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에드센스 승인과정 또한 나이트봇 설치 미국 세금 신고 핀번호 입력 또한 외환달러 월급통장 입력 또한 유튜브 승인과정에서 구글 에드센스 2단계 오류로써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자 010-2427-0744 카카오톡 아이디랑 소문자 JIN-1408-318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곧바로 100%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십쇼!